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제작장 이게 뭉쳐져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매콤해요 너무 맛있네요 아삭한 소스 치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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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오리지넛 소금이 너무 좋아요 전혀 맛있어요 소금이 너무 좋네요 소금이랑 먹으면 너무 좋아요 소금이 너무 좋아요 소금이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계란 이 국물은 정말 맛있어요 국물은 두드러워요 국물은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은 매우 특별한 식감이에요 국물은 매우 매워요 국물이 매우 매우 매워요 단무지 팽이버섯 나의 팽이버섯 그치 매콤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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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아름다운 맛 야묘 맛은 달콤해요 매콤한 맛 양념장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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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